안녕하세요 니꼴라 입니다 오늘은 꼬마 니꼴라로 프랑스어 공부하기 세번째 시간인데요 니꼴라 컨텐츠를 좀 자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의 의견이 있어서 앞으로는 자주 니꼴라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두번째 니꼴라 강의에서 읽었었던 강아지 헥스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프랑스어로 읽어드리고 나서 한문장 한문장씩 분석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갑시다 저는 물론인지 이긴 행정 Manager 선생님이 그럼 제가 이곳에다 집에서 잠시 afect을 sitäungen 이거 잘 설명해 주저히 말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정말 잊은 일이야 생각해 주저히 바꾼이 저는 맘에 남의 자리에 왔습니다 학생들에게 정한 강아지에서 가을 때 et maman의 жен이었고 그리고 일에 남자가 이용하는 소식을 주저않고 싶었고요 저희들에게는 사실을 말하지만은 아픈 짓을 맞추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렛츠는 그룹을 그리기 위해 이 렛츠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말하셨습니다. 그것은 인생한 렛츠가 있는 것은 한다른의 렛츠가 그것을 치료하는 것을 말하셨습니다. 렛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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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렛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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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과 한 문장 한 문장씩 분석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에 비안 같은 경우에는 말을 돌리거나 말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가다듬는 말인데요. 여기서는 음, 글쎄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Je suis sûr que, 이때, être 동사와 suivre를 사용하면 영어에 비, sure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Vous ne me croyez pas. 당신이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때, croire는 동사 croire, 믿다. 영어에 believe에 해당되는 동사의 인칭 복수형 미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해요. Quand je suis arrivé à la maison.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Maman, n'a pas été content du tout. Du tout 라고 얘기하면 보통 부정의 문장을 강조할 때 쓰이거든요. 영어로는 약간 에롤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엄마가 그럴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니꼴라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당연히 강아지를 데려오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엄청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실망했나 봐요. Il faut dire que c'est un peu de la faute de Rex. Il faut dire 라고 얘기하면, 이때, il faut는 무엇뭇, 해야하다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겠네요. 그 c'est un peu de la faute. faute 라고 얘기하면, 잘못 또는 실수를 뜻하거든요. Rex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entrer, 방에 들어갔을 때 엄마가 도착하셨어요. Maman est arrivée. Elle m'a embrassé. Embrassé 라고 얘기하면, 포옹하다, 입맞추다 이런 뜻이거든요. 엄마가 나를 안아주셨고, ma demande, 나에게 물어보셨습니다. Si tu s'était bien passé à l'école. 학교에서 모든 것이 잘 풀렸는지. 이때 c'는 영어의 if랑 똑같은 뜻인데요. 영어에서도 if가 만약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명사절을 이끌 때,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은 의미예요. 모든 일이 잘 진행되었는지. 또, 내가 학교에서 바보 같은 짓,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elle a vrèxe. rèxe 를 봤어요. 그리고, elle s'est mise à créer. 이때 c'est mettre à. 라고 얘기하면, 무엇뭇 하기 시작하다. 또는 무엇을 착수하다, 시작하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créer.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자, 이야기가 점점 재밌어집니다. 니콜라의 예상과는 점점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Où as-tu trouvé cet animal? 너 그 동물 도대체 어디서 낳은 거니? trouver 라고 얘기하면, 발견하다, 찾다의 의미거든요. Moi, j'ai commencé à expliquer que c'était un pauvre petit chien. 나는 엄마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C'était un pauvre petit chien. 자, 그것은 아주 불쌍한, 가엾은, 작은 강아지라고. perdu 라고 얘기하면, perdre 농사의 과거분사이거든요. 그래서 길일은. Qui m'aiderait à arrêter d'états de bange. 자, 니콜라의 입장에서는, 집까지 이 강아지와 오는 동안, d'états de bange. 엄청나게 많은 불량배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준 고마운 강아지거든요. Qui m'aiderait 라고 얘기하면, 나를 도와주었던, arrêter, 막는 것을, 엄청나게 많은 불량배들을 막는 것을 도와주었던, 아주 작고, 불쌍한 강아지입니다. 라고 설명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Rex가 도와주질 않네요. Mais Rex, au lieu de tenir tranquille. au lieu de 라고 얘기하면, 무엇뭇 하는 대신에 라는 얘기인데요. tenir tranquille. 조용히 있는 대신에, 조용히 유지하는 대신에, à sauter sur un fauteuil. fauteuil 라고 얘기하면, 보통 팔걸이가 있는, 안락의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안락의자로, 팔걸이가 있는 의자로, 갑자기 뛰어들었대요. et il a commencé à mordre dans le coussin. mordre 라고 얘기하면, 물다, 깨물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쿠션을, 물어 뜯기 시작했대요. 심지어, 그 fauteuil, 그 안락의자는, 아빠가, 앉을, 그럴 권리조차 없는, 엄마가 엄청나게 아끼는, 그런 의자였어요. de droit 라고 얘기하면, 영어의 de droit, 똑같이, 오른쪽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권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de droit de sasoir, sasoir는, 앉다 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sop는, 무엇무엇을 제외하고, 라는 뜻인데요. cilia des invités, 이 때 invités는, 초대받은 사람, 그러니까 손님을 의미하는데요. 손님이 있을 경우만, 제외하고, 아빠가 앉을 권리가 없는, 그런 엄마의, 아주 소장하는, 의자였었대요. 흑스의 이야기를, 지난번 이야기부터, 오늘 이야기까지 이어서,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같이 따라 읽어보세요. 한참을 읽어보세요. 나는 아픈 고양이로 피해가 있었다. 나는 아픈 고양이 있었다. 그 고양이 있었다. 그 피해가 너무 괴로워질 것 같다. 나는 고양이 있었다. 나는 아픈 고양이 이를 보게 되었다. 너는 아픈 고양이가 있었다. 나는 고양이가 없다고 했다. 그녀가 올 때까지 전화주셨는데, 그녀가 다시 침을 입고 있습니다. 나는 마칠 뇌의 큰 파인에 청소를 주로 그녀가 올 때까지 그리고 그녀가 뇌의 그는 모든 뇌스에서 나는 뇌스의 침을 뇌스의 침을 뇌스의 영화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제가 분명히 안 믿을 때, 제가 집에 왔을 때, 엄마가 안 좋았을 때, 내가 말했을 때, 저희도 안 믿을 때, 우리 집에서 왔을 때, 엄마가 왔을 때, 엄마가 왔어요, 여행을alth lose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는 욕권을 받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렉엘이else와 любyson에 예수 על존했다고 말했다. 무기한 사람은? 렉엘이 말했고, 우리는 이 나쁜 하얀 여행이 됐고, 뭐라고 말했고, 다가가는 등의 반디. Rex, utan을 계속해주는 estavam. 감사합니다.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